요즘에 제일 더울 때인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우기가 시작돼서 제일 덥진 않고요. 우기 시작되기 전에가 제일 더웠어요. 4월 중순 말이때, 삐마이때 이때가 제일 더웠어요. 40도까지 올라갔고요. 5월달부터는 이제 우기 시작돼서 비가 조금씩 오니까 이제 한 35도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우기라도 비가 갑자기 안오면 또 3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 한창 한국에도 뉴스 한번 때렸던데요. 동남아 덥다고 그때 막 루앙포라방 41도까지 올라가고 우기면 매일 비와요? 우기면 주로 하루에 한두 차례 비가 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 쫙 내렸다가 그칩니다. 보통은 그렇고요. 근데 가끔씩 계속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릴 때도 있고 며칠 동안 또 어떤 때는 또 비 안오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쨍쨍 더운 날 40도 계속 유지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비가 한 차례 내렸다가 그치고 비가 한 차례 내렸다가 그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게 이제 일반 우기 날씨입니다. 울산시설 아멘